의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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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진짜 정말 얘네가 오늘 만나기로 한 애들이 있는데 방금 채팅으로 친거야 누가 자기들끼리 카톡에 도내할까?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카톡에 도내할까? 왜 내 말 안들어줘 별일도 아니면서 부르네 야 나 일하고 있는거 안보여? 야 나 일하고 있는거 안보여? 팍 별일도 아니면서 부르고 있어 얘네 부들부들 얘네 너무 부들부들한다 카톡에 쟤 싸가지없는거 좀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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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빼고 이미 단톡방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하기 전부터 약간 애들 괴롭히는걸 좋아하고 장난치는걸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이 항상 하는말이 있었어 넌 빼고 단톡방이 있다 너 빼고 단톡방이 있다 2번 방 2번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톡하다가 내가 딱 오면은 얘들아 뭐해? 무슨 얘기해? 이러면 2번 방으로 가자, 야 2번 방으로 가자 이러고 진짜 카톡이 끊겨 그리고 내가 잠을 일찍 잤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 그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그거 읽고 꾸역꾸역 다 읽고 또 밤에 막 야야, 야야 우정이 잔다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